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알아보세요? 걸으면 놀린다고요. 아, 왜? 신세나 걷는다고? 멜껏 올라갔어요. 저..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네! 걸리고.. 완전 따로.. 사랑합니다. 둘, 셋, 넷, 가슴 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요. 목말라. 웃긴 다음에. 목말랐어, 목말랐어. 절대 저 다리가 약간 좀 아, 아려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저희가 또 뭐해요? 노래 불러야 돼요? 노래 불러야 돼요, 그렇지? 침대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근데 커피. 아, 여기, 여기. 부기 빼는 걸로? 빼는 걸로.